안녕하세요. 에보관 심한세입니다. 4시 위성 한반도 저개의 영상입니다. 현재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전면에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구름맞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헤토파스칼 분석 일기도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단파굴이 다가오고 있어 그 전면에서 남서풍이 강화되면서 남기와 고울이 유입되어 우리나라 부근에 불안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봉골 동쪽에서 중국 북부로 한기를 동발한 고울이 길게 뻗쳐있는데 남동진 하역 오늘부터 내일 전반 사이에 서해남부와 남해상을 통과하면서 하층유 불안정을 유발하고 지상저기압의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레는 기압능의 양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7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입니다. 오늘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불안정과 함께 강수를 유발하겠으면 발해만 서쪽의 기압골의 양을 점차 받겠으나 강도는 강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제기도부터 수분역의 양을 받겠으나 수분역이 느리게 북상하면서 중국 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양을 주겠습니다. 수분역은 점차 내일 아침에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5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남해상으로 약한 남서류가 유입되고 동해상에는 수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분역은 나침에 일부 남해안으로 북상하고 오후에는 중부까지 북상하겠으나 제2도는 전역의 양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내일 수분역은 나침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모레는 건조역과 온도능의 양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